2021년 새롭게 도약하는 울진방송 차별화된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2021년 울진방송이 함께하겠습니다 울진방송이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, 정말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세요. 울진 방송 파이팅! 한국에서는 신海의 모습, 또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울진 방송 파이팅!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울진 방송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울진 방송 파이팅! 오늘 이것은 울진 방송의 첫 banana에 가면 또한 그 나라에 있는 여러분이 울진 방송 파이팅! 울진 방송 파이팅! 울진 방송 파이팅! 울진 방송 파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